천중어 우와 보자 내 손으로 하나 둘 우와 오오 오오 요놈들 빨리 막 얼른 손질을 해야 돼 지금 막 색깔을 변하고 난리 났네 지금 우와 크다 오늘 이 큰거 세 마리 한 사람이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4일 오늘 천중어를 이렇게 여러 마리 잡았습니다 큰거 지금 무게도 아직 안달았는데 요 손질해가 물기 빼고 달아가지고 키로에 7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일 때 지금 요 상태 손질 안한 상태로 키로에 5만원도 안 돼요 금방 잡아온 살아있는 천중어 막 쭉쭉 달라붙고 난리네 이럴 때 살아있을 때 손질을 해야 이 천중어가 찐덕찐덕 하지 않고 탄백하고 맛이 있고 달달합니다 아니면 우아 질렀어 네 내 손에도 묻었다 이거 하나 잘못 뜯어가지고 먹물이 난리 났습니다 고수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네요 고수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네요 실수한게 아니고요 네가 용쓰다가 용쓰다가 아하 지가 그냥 막 용쓰다가 찔렸구나 용쓰다가 먹으러 쐈다고요 아 먹으러 쏜거예요 찔린게 아니고 네 너무 싱싱해서 그렇구나 고수가 왜 실수를 하겠어요 나는 또 고수가 또 실수를 했나 했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하니까 또 고수가 실수를 했는가 했는데 손을 잘못 잡으니까 떨어지지 우와 이것도 싱싱하고 어머머머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때 빨리빨리 손질을 해야합니다 자 얼른 빨리 손질하세요 나는 이쪽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바로 냉정실에 넣어놔야 되겠습니다 천중어 요거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3.66kg 3.6kg 요거 네마리가 3.6kg 3.6kg 1.6kg 1.6kg 3.6kg 4.7kg 4.7kg 5.6kg 4.8kg 4.8kg 요것이 5.5킬로 천중호 다 녹아 가지고 오늘부터 건조를 할 겁니다. 이거 한창 나올 때에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냉동해 놨다가 건조를 할 겁니다. 이거를 바짝 건조 해 가지고 보내드리는 거에요. 다 이렇게 큰 겁니다.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냉동실에다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이제 건조 할 거에요. 이야 크다. 이것도 엄청 큰데 이쪽에 이 두 마리는 훨씬 더 큽니다. 이거 다 횟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오엄이 두 뼘, 몸통이 두 뼘하고도 더 되네요. 이런 거 두 개하고 요거 세 개하고 다섯 마리. 이거는 그때 잡혔을 때에 바로 손질해가 냉동해 놨다가 지금처럼 날씨가 이렇게 선선할 때에 바짝 건조를 해 가지고 보내드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건조 할 거에요. 오늘이 2023년 12월 3일 입니다. 오늘 이제 건조를 해 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릴 거에요. 여기에 갑오징어도 지금 이렇게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조가 다 됐는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건조를 해야 맛있다고 할 것 같아요. 요거는. 자, 세 마리. 요거는 요새 잡은 거. 요거는 우르, 미, 너. 요거는 이미 다 판매됐습니다. 이제 건조 잘 됐으니까 내리 택배를 보내드려도 됩니다. 그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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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